GMC의 풀사이즈 픽업트럭 시에라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올해 차에서 올해의 픽업트럭에 선정됐습니다. GMC 시에라는 올해의 픽업트럭 부문에서 포드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 케이지 모빌리티 넥스턴 스포츠앤칸 등 쟁쟁한 국내의 픽업트럭들을 제치고 올해의 픽업트럭에 선정되는 회거를 이뤄냈습니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시에라는 GMC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로 출시 이틀 만에 국내 첫 선적 물량 100대를 완판하며 현재까지도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식으로 출시된 풀사이즈 픽업트럭으로서 국내 시장에서 초대형 픽업트럭 세그먼트를 개척하고 있는 기념비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에라는 풀사이즈 픽업트럭답게 전장 5,890mm, 전폭 2,065mm, 전고 1,950mm의 압도적인 차체 사이즈를 보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소재와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꾸며진 넓은 실내 공간은 물론 모터사이클을 이대나 실을 수 있는 광활한 외부 적재함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적재함의 GM 모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유펑션 멀티프로 테일 게이트를 적용 목적에 따라 테일 게이트를 6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해 최적의 공간 활용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엔진은 초대형 아메리칸 픽업트럭의 상징과도 같은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3.6kg, M의 폭발적인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와 GM의 독자 기술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 적용을 통해 연료 효율까지 챙겼습니다.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모두 섭렵하는 주행 퍼포먼스를 위해 GM의 사륜구동 기술인 모토트랙 액티브 4X4 시스템과 다양한 도로 환경에 대응이 가능한 드라이브 모드 500분의 1초 단위로 노면을 감지하여 서스펜션의 감시력을 조정해 편안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리얼 타임댐핑 서스펜션 시스템도 탑재됐습니다. 더불어 헌로 탈출 시 필수적인 디퍼렌셜 잠금장치와 함께 22인치 알로이 휠, 헤비듀티 엔진 에어필터, 헤비듀티 외장 콜러 적용으로 보통 차로는 갈 수 없는 오프로드나 폭설 등 극한의 도로 상황도 주파가 가능한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에서 탄생한 픽업트럭인 만큼 트레일러링 퍼포먼스도 뛰어납니다. 최대 3945kg의 압도적인 견인력을 통해 대형 카라반을 견인할 수 있으며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테빌리 트랙 자체 자세 제어 시스템과 트레일러의 하중에 따라 브레이크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 트레일러 존까지 감지하는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전문 트레일러링 기술이 기본 적용돼 운전자에게 최고의 견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GMC Sierra는 최근 연식 변경을 통해 새로운 기능과 옵션을 적용하며 상품성을 더욱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2024년형 Sierra부터는 전 트림의 액티브 가변 배기 시스템을 새롭게 탑재, 스포츠와 오프로 등 모두 선택 시 배기벨브의 완전 개방을 통해 정통 아메리칸 VA 센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웅장한 배기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GM은 2월 한 달간 GMC Sierra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5.5%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0%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수입 픽업트럭 차량 보유 고객이 Sierra를 구매하는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전문 기자들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의 픽업트럭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